2021년 10월 7일 일본 수도권에 발생한 약 10년 만에 강한 지진으로 수도관이 파열되고 열차가 탈선해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수도권 일대를 흔든 지진으로 도쿄도,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에서 부상자 2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진도 5강의 강한 지진으로 인한 진동에 넘어지거나 시설물에 충격이 발생하면서 다친 이들이 많았으며 도쿄 아다치구에서는 열차 니포리토리네 라이너가 지진 발생 후 긴급 정차했을 때 바퀴 일부가 레일에서 벗어나면서 전동차 내 승객들이 넘어졌고 3명이 다쳤으며 사이타마현 후지미씨에서는 60대 여성이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1차 수도지카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 일본 도쿄 근처에서 11월 2일 현재까지 연일 계속해서 강진들이 발생을 하며 2차 거대 수도지카 지진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11월 1일에도 와카야마형과 이바라키온에서 규모 5.1과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9월 말 이후 11월 2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지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특히 어제 11월 1일 오전 6시 14분쯤에 발생한 일본 도쿄도 인근 이바라키연에서의 규모 5.1로 추정되는 지진으로 인하여 도쿄에 있는 건물들이 흔들렸습니다. 진원지는 이바라키현 북부로 진원의 깊이는 지표면에서 60km입니다. 도쿄전력은 이날 발생한 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와 제2원전의 새로운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이 있는 코타바마치와 오크마마치에서는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후쿠시마 제2원전이 있는 나라마치와 도미오카마치는 각각 진도 2와 진도 1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일본 수도권이 외에도 도쿄 지역에서 계속하여 강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도쿄 아웅오리언 동쪽 앞바다에서 10월 중순 이후 7번 연속 지진이 발생 중에 있으며 어제 11월 1일에도 아웅오리언 동쪽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오늘 11월 2일 새벽 2시 25분에도 도쿄의 이와 태어난 남부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살리코의 역에서의 아우터라이즈 대지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많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